오늘 엑소, 오늘 2년만에 저 수호의 두 번째 아 요런 거 연습하지 마 형 프로는 바로바로 하는 거 10년 차인데 형 이런 거 연습하는 거야? 보여줘 형의 10년의 짬밥 아니야 이민트 했을 때 자 하나, 하나, 둘, 셋 미어본 하자 오늘 미어본 안녕하세요 아 그래 그래, 그렇게 그것까지 하는 거야? 아 두 명인데도 하는 거야? 아 오케이 해줄게 형 형이 기분을 위해서 하나, 둘, 셋, 미어 우와,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2년만에 두 번째 미니앨범 그레이 스트로 돌아온 엑소 리더 수호입니다 네, 구경하러 온 카이에요 아니 이거 해본들이 보는 유튜버잖아요 근데요? 근데 뭘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시간이, 여기 담은 시간이 제가 이 앨범이 아까 기자간담회를 하고 다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시간을 담았대요 2년 동안의 그 인고의 시간을 근데 이렇게까지 멀어진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오늘 그 제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하는 거야? 하하하하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2년만에 나온 수호 형의 솔로 앨범 그레이스2 앨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이렇게 치고 알려줄게 했어 했지? 지금 했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거에 대한 반응을 여기에 담을 건데요 리액션 영상을 소형과 함께 이걸 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 이런 얘기를 원래 형이 해줘야 되는 거야 하하하하 오케이 그리고 이걸 시작하겠다 자 이제 해봐 형님 아니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하하하하 한번 관람하고 리액션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고 소감 물어봐야지 어떤 기분 소감 어때요? 그래 아 이런 거 이런 거 그래 수호 형의 2년 동안에 대한 그 결과물이 여기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수호 형이 직접 이 창작을 하면서 고통도 많이 느꼈고 다양한 시간들이 여기 담겨져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수호 형의 생각을 말로 하는 것보다 저희는 이제 아티스트니까 창작물로 이걸 보면서 수호 형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한번 보는 어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 시간 뭐라고 하는 거야? 좋아 아니 좋아 좋아 좋은데 네 뭐 그런 창작물로 제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까요? 네 어떻게 누르는 건 아니세요? 스페이스 네 맞습니다 스페이스 눌러주세요 비가 오고 있어요 아 멈췄어 비가 멈췄어요 잘 생긴네 물 능력이라서 비가 온 줄 음 네요 오요 깜짝이 얼 박차지 흐흑 흐흑 혼자 주차장에 있어요 오 손톱했네요 네일아트 왜요? 멈춰있어요 사과가 멈춰있어요 물건들이 멈춰있는데? 이 장르가 뭔가요? 노래 장르? 락이에요 나 늑대가미도 추는 줄 알았어요 이 밴드는 아시는 분이에요? 밴드? 내가 알게 된거지 이제 알게 된거지 몰랐는데 인스타그램 보고 전 이 노래하는 장면이 되게 좋더라구요 영화의 한 장면 봤다고 왜 그런지 알지? 주인공이 이미 여기 나온 주인공이 인물이 그냥 서사같다가 영화라서 영화처럼 보이는거 미치겠네 에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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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лек세 이메 아 왠 흡 그레이스호가 없어졌어! 그레이스호가 없어졌어! 장롱이 봤는데 그레이스호가 없어졌어! 그레이스호가 어디 있어? 그레이스호야? 그레이스호야? 이게 그레이스호야? 그러니까 이게 컬러 소고 그레이스호야? 그레이스호야? 그러니까 이건 컬러 소고 그레이스호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그레이스호 아니야? 아니요, 왔다갔다 그랬잖아 주차장인 것 같아 아 그래, 놀랐고 헷갈렸어 여기가 그레이스호 그니까 솔직히 정말 떠올래 이게 그레이스호 아니야? 아니야 이건 이제 거의 마지막에 그레이스호가 칼라스로 만든 거 같아 사실은 완전 진행 중 그거 내용이 좀 나왔던 것 같아 그bridge 그래서 threads 그레이스호 그니까 한국의 그레이스 그레이스호 그레이스호 하 darüber jobs 그런 직관적으로 표현한 것 같이 구조하시고 싶어요. 얼굴이 다 있네. 동일인분인데, 다른 느낌. 내가 볼 때에도 놀라. 오, 이거 같은 사람이라고? 아, 너무 달라서. 너무 달라서. 오, 이거 내가 같은 사람이라고? 와, 진짜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이렇게. 근데 이 사라졌던 모습이 언제 있었어? 얘가? 응, 이렇게. 아까 전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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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그, 그, 그냥 애니메이터 때잖아. 그게 약간 사라지는 걸 표현한 거거든. 근데 사라진 줄 알았는데, 사라진 게 아니었어. 응, 왜 안 사라졌어? 수호의 그 회색빛 시간은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는 게 아니라 마음 한켠에 이미 어쨌든 남아있는 거야. 오늘 방금 드라마 대사인 줄 알았어.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러고 그레이 시간이 있기에 지금의 칼라 후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야. 언니 표정 왜 그러지? 좋은데? 사라진 줄 알았지, 사라진 게 아니야. 왜 안 사라졌어? 좋은데, 뮤비? 당연히 좋지. 뭐야?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 형? 내가 음악 들러줬을 때 어떤 표정이었다고? 어? 당당한 표정. 어때가 아닌지? 어. 좋지? 나도 작년에 앨범을 준비했을 때 나한테 가장 큰 적은 시간이었어. 적? 응. 나에게 가장 방해되는 게 시간이었거든. 나는 매일을 정말 일을 미친듯이 하는데 해도 해도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를 덜 하고 싶다 가 아니라 이 결과물로 끝까지 달려가기까지 매일매일 진짜 이것보다 더 할 수 없는 시간을 더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 근데 그때도 나도 이제 시간이란 게 참 중요하다 라고 느꼈잖아. 근데 또 형은 이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시간을 느낀 거죠. 나랑은 같은 시간이지만 또 다른 주제로 그래서 나도 이걸 보면서 아, 형의 시간은 이런 식으로 흘렀구나. 아, 느껴져. 뭐 형이 말하니까 옆에서. 장난 아니고 느껴져. 형이 이제 이때까지 난 뭐 MC까지 했으니까 뭐 어떤 생각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느껴지지. 그리고 또 일반 대중들은 이걸 봤을 때 솔직히 설명을 안 해주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잖아. 근데 또 이제 기다려온 팬분들은 이걸 보면서 얼핏이나마 그 느낌을 봤을 수 있겠지. 그러면 성공했다. 정말 수호 장르를 구축하고 또 이제 팬분들과 음악을 구축하고 수호 장르가 뭔데? 좋지? 이런 거. 아, 당당함? 듣기만 해도 좋지? 당당함? 들려주면서도 좋지?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형은 내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락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지. 맞아. 근데 그거는 락이잖아. 장르. 그렇지. 아, 수호 장르가 아니라 장르가 락이다? 응. 이 노래들로 나는 장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수락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형의 그 호락 이 락이라는 발라드 이 장르를 통해서 형의 느낌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이야. 좋아, 좋아, 좋아. 호락 수호락해서 호락이라고 하는 거? 호락 호락 이런 거는 호락 호락하지 않지. 3년 전에 갔어, 이 개그는. 그래도 이렇게 잔잔한 웃음을 또 주긴 해요, 이런 게. 형은 근데 형의 매력이야, 이게. 옛날부터. 내가 그냥 잔잔한다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 왜 저래? 하면서 잔잔해. 이미 웃고 있지. 7년 전부터. 뭔지 알지? 아, 왜 저래? 하면서 웃고 있어. 아, 왜 저래? 아. 정색이 아니라. 아, 왜 저래? 이 형 또 일어네. 약간 이런 느낌. 호그. 그만해. 수호. 수호 개그. 형의 느낌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뮤비가 주는 형의 이미지가 이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 아, 저는 제일 좋은 말을. 그치. 이런 말은 나 아니면 다른 멤버들이 안 해줘. 알지? 어? 다른 멤버들은 장난으로 끝나. 난 짚어주잖아. 알았어 알았어. 고맙다. 기끄럽네. 좋다. 수호 뮤비 리액션 영상 재밌게 잘 따봤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인사일까요? 일단은 형의 텐션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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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